음악 뉴델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성일의 엣질라이프 이번 주에는 다시 코로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최근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단어가 바로 백신이죠 여러 나라에서 백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백신이 정치와 연결되면서 숨겨지고 왜곡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치와 코로나, 정치와 백신을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줄을 꼽으라고 하면 1, 2위를 다투는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입니다 미국 인구의 20%가 바로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의 미국인들이 얼마나 건강한가가 미국 전체의 건강의 기준을 말해주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강력한 민주당 지지지역이고요 텍사스는 공화당의 성지죠 그래서 이 두 곳의 백신 정책은 곧 미국 내의 진보와 보수의 백신 정책을 알 수 있는 거울과도 같은데요 이 두 개주는 대조적인 방역 정책을 재택했습니다 다른 주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미국 안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회 봉쇄, 경제적인 피해 및 바이러스 확산 가운데서 가장 이상적인 절충점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줍니다 텍사스는 공공보건대책에 대해 보다 가벼운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지난해 주지사 그렉 에버스는 마스크 강제 조항에 대해서 민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엄격한 제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에 그다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한 통제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제시한 기간보다 훨씬 더 빨리 사회 봉쇄를 풀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역 시장은 다른 주보다 타격을 많이 입지 않았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캘리포니아는 가장 먼저 피난처 설치에 나섰고요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코로나 지침을 시장에 옮겼죠 야외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 배달도 금했습니다 개빈 뉴스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올 1월 말에야 가정에 배달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요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불만과 소송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교 봉쇄에서도 이것은 아주 극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는 여전히 원격 수업을 받고 있는 반면에 텍사스주는 작년 가을부터 다시 학교를 열어서 아이들이 통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생이 1년 가까운 원격 수업에 질린 나머지 텍사스로 전학간다는 언론 보도가 기억납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두 개의 주의 변화를 관찰한 클레먼트 메키나 대학의 교수이자 텍사스 대 캘리포니아라는 제목의 책의 저자인 캔 밀러는 팬데믹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한 결과에 그리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통계를 보면 텍사스주의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127명 캘리포니아는 10만 명당 104명입니다 분명 텍사스주가 사망률이 더 높기는 한데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게 미국 내 여론입니다 미국 내 평균은 10만 명당 153명이니까요 오히려 캘리포니아는 이 결과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은 장기간의 강력한 방역조치로 인해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심각한 절망감에 빠져있다고 캔 밀러는 지적합니다 미 언론은 캘리포니아의 막무가내식 방역을 코로나 절대주의 즉 앱설루티즘이라 조롱합니다 물론 텍사스가 캘리포니아보다 경기가 더 좋았다는 통계는 없지만 캘리포니아 주민들보다는 좀 더 자율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캘리포니아는 끝이 보이지 않는 봉쇄를 견뎌낸 보람도 없이 최근 사망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과연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사회를 봉쇄한다는 게 최선일까 하는 강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번 설 명절에 가족끼리도 5명 이상은 모일 수 없는 회개한 명절을 보내야 했죠 그리고 언론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말하지만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사람들의 만남과 아이들의 통학을 막고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이 소중해진 이 때에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현 한국 정부의 조치들이 최선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밀접해 있는 전철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없듯이 참가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던 광화문 집회에서 확진자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이 두 가지는 사람들이 밀집한 상황이 결정적인 원인은 아닐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 정부는 방역수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초점을 두지 않고요 유독 사람들의 모임에만 초점을 두고 와해시키려 애쓰는 걸까요 캔 밀러는 봉쇄조치는 사람들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텍사스가 너무 빨리 사회봉쇄조치를 풀었기 때문에 사망자가 늘었다고 생각했지만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겨울철 확진자 및 사망자들은 대부분 야외 식사 모임까지 제한된 강력한 봉쇄조치 하에서 상대적으로 늘어난 신뢰의 모임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스탠포드대학교 우과대학의 제이 바타레아 교수는 트롤다운 역학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좀 어렵게 들리는 이 표현을 쉽게 풀자면요 강력한 사회봉쇄조치는 가정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정책이지만 이민자 등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위험이 가중되는 불리한 정책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사망자들은 주로 부유한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이 비운 건물이나 사업장에서 대신 계속해서 일을 해야 했던 노동자들로요 그들은 사회봉쇄조치 속에서도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자신과 가족들을 코로나로부터 지킬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사회봉쇄의 안전성과 편리함은 전문직 대기업 종사자들에게는 별반 피해가 없었던 반면에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수익을 내어야 하는 소상공인들과 유통업체 사람들은 아예 개점 폐업 상황이 되었거나 반대로 더욱 업무가 가중되면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서 닥치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더구나 유통업계는 집단 감염의 희생자가 되어서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사회봉쇄입니까? 무제한 부동산 정책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만들어낸 현 정부의 무능함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소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지만 매일 모든 뉴스에 대통령과 정부의 인사들이 등장해서 정부의 조치를 발표하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이 상황에 민간이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없는 걸까요? 기업, 종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감동적인 위기관리 이야기들은 전혀 알려지지 않는 언론이 과연 자인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입니까? 정부의 발표 외에는 대부분 예능과 드라마 코미디로 뒤덮인 후진적 방송과 언론은 당신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생각은 정부가 할게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방역 절대주의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삶과 생각의 자유 창의적인 삶의 의지를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지금의 상황에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캘리포니아가 강력한 사회 봉쇄 조치를 시행하고 있던 지난 11월 개빈 유썸 주지사는 그 자신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던지 지인들과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비싼 식당에 모여 식사를 했다가 들통이 났죠 시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았고요 결국 과도하게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과도한 희생을 강요했던 주지사 개빈 유썸은 심각한 비난과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어떤가요? 정부는 물론 정부의 대변인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인 질병통제본부는 계속해서 확진자의 등락이 국민들의 안전의식 부재에 직결되어 있는 것처럼 오롯이 국민들에게만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올 봄과 내년 봄에 있는 총선과 대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국민의 생각과 발을 꽁꽁 묶어 힘을 뺄 심산이겠죠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다양성과 자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반민주주의의 세력들은 가장 먼저 민주주의 사회의 다양성을 공격합니다 물론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해도 한동안은 자신과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인내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 나라의 뿌리인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의 다양성과 개인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두 가지 원칙을 위협하고 무력화하는 집단이 있다면 힘을 합해서 경계하고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 성격이 농후한 조치임을 알면서도 동참한 것은 정권의 숨은 야역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점을 그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안전하고 발전적인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국민은 언제라도 코로나 방역의 공을 자신의 공이라고 생각하는 정부 국민의 안전을 정권이나 선거의 도구로 겁없이 휘두르는 정권에 대해 냉정하게 심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의 조건인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는 사실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앞에 당면한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할 진짜 전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는 정치와 백신 접종입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